오늘 먹을 음식은 회전초밥 바로 오늘 요렇게 회전초밥 이거 얹어서 먹을 거예요 세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순간 정말 만족스러워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회전초밥 먹고 하시도록 할게요 단점 조금 시끄럽지만 여러분들 양해부터 합니다 일단 와사비부터 풀고 아 뭐부터 먹지 어 어 저 연어 온다 나 연어 좀 좋아합니다 연어부터 일단은 한입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맛있다 바로 리킬 역시 이마트 초밥 쫀득쫀득 밥이 맛있네 초밥기계 PPL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 장점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습니다 시끄럽긴 한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잠잘 때 듣기 좋은 노이즈 뭐라 그러지 화이트 노이즈 그런 느낌으로 듣는 것도 괜찮지 따란 병진님 이건 소음이에요 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회전초밥 먹방인데 벌초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자꾸 어디서 소리 나길래 우리집 에어컨 고장 난 줄 알았잖아요 새우 맛있어 따란 근데 소리가 그렇게 커요? 해결? 근데 한번쯤 요런 거 좋지 않습니까? 약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틀어놓으면은 다른 집에서 층간소음 뭔 느낌 안색이 안 좋은 이유 운동에서 운동이 확실히 안색이 안 좋은 느낌 아 장난입니다 계란초밥 따란 잠시만요 내 눈앞에 초밥이 없어가지고 병진회 군밤 밑줄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혈색 좋아지라고 도움드리겠습니다 메뉴판 뽑아버린 게 낫네 목이 있는 거 아니야 딱지야 아냐아냐 기계소리 기계소리 아 이거 리필 좀 하도록 합시다 이거 힘 세다 삼김도 돌아가요 이 집 개안돼 일단 지금 삼김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일단 삼김부터 한입 먹도록 합시다 음 삼김만 다 올려서 먹어봅시다 삼김만 다 올려서 안돼요 이게 애초에 넓이가 삼김이 좀 과하긴 과했어 아 근데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분 좋다 빠밤 아 여러분들 잠시만요 라면 안 먹는 거 이거 국물 먹으라고 먹는 거예요 다 올려서 라면 먹는 거 기분 탓 근데 도시락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오늘 백색 소음이 많은 점 양해 부탁합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 들어와서 봐야 소리를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조의 수 형이 돌면서 먹어요 초밥이나 형이나 하나만 돌면 되니까 이번엔 뭐 먹지 이번엔 일단 새우 먼저 한입 좀 맛볼까요 어 새우 이거 괜찮네 짠 박수치면서 돌아주세요 음 좋네 역시 난 생새우가 좋아 생새우가 쫄깃하니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안 도는지 아시겠죠 제가 돌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계를 돌려요 어쩔 수 없어요 동굴게 동굴게 송금 넣어놔줘요 오늘 회전초밥 먹방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 지켜드리겠습니다 용사님 저거 기차 버전 넣어놔줘요 회전초밥집 가면은 뭐 좀 약간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기계 소리 없을라 내가 최근에 갔던 그 회전초밥집도 좀 시끌벅적하던데 아닌가요 오늘 대구 더워 죽을뻔했어요 후식 없어요 연어 한 번 먹어줘요 운동하니까 입맛 도는 기분 연어 먹어달라고 하셨군요 바로 연어부터 먹어야지 실수할뻔했네 따란 병진왜부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뭔가 심심해 보이는데 불닭소스 뿌리가 하나 먹읍시다 불닭소스 없어요 오늘 회전초밥인 이유 저 주식에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오를 애들이 얼마나 미래가 창창한 애들인데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돼 곧 투자로 바뀔 예정 주식 멈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좀 귀여운 장난감 들고 와서 그래도 즐거웠죠 시끄러웠다 신박하니 좋았어 이런 장난감 먹방도 괜찮네요 다음에 또 신박한 장난감이 보인다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멘트는 이제 슬슬 영상이 다 끝나간다는 뜻 대충 여기서 편집 마무리하고 빠르게 넘어갈 거라는 뜻 먹방끝 빠이빠이 먹방끝 빠이빠이 그럼 또 카드의 아 또 카드